세상엔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죠 사랑, 재채기, 그리고 이분 목소리 존재감 확실한 음색으로 어떤 노래든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보는 분입니다 10cm 권종혈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랜디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10cm 권종혈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카메라 향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0cm 권종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뵀죠? 네 지나가면 인사 말고 네 맞아요 이렇게 독대는 처음 뵀어요 네 처음 뵈가지고 그리고 저는 라이브를 또 이렇게 오늘 처음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음원으로만 보고 항상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어가지고 너무 오늘 기대가 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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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스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떤 것 같나요? 네 분위기가 너무 상큼하고 좋은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문자들이 좀 많이 와있습니다 네 우리 그만 먹어 님께서 어머나 저보고 처음으로 멍청이라고 한 연예인이세요 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아 네네 저 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네 아 멍청이네 봄 좋죠 네 죄송합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그럼 멍청이라고 부르는데 네 바보들이라고도 했어요 네 맞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문희선 님께서 깨악 10cm다 오늘 착장 미쳤다 오늘도 너무 이뻐요 라고 감사합니다 항상 뭔가 룩도 그렇고 네 어...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네 룩이요? 네 뭔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네 남친룩 같은 걸로 입으시고 네 그렇게만 어울려서 다른 거 하면 좋은데 다른 거 안 어울려요 그리고 되게 뽀얗시고 하얗고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박선미님께서는 영시디 진짜 오랜만이에요 허영생 씨 디젠이 들었었는데 언제지? 진짜 좀 오래되셨는데 그러네요 네 들었었는데 정열 오빠 때문에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됐어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경님께서는 정열님 별명이 요정열이라고 하시던데 별명대로 정말 최강 동환이시네요 라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약간 칭찬을 잘 못 들으시는 그렇죠 부끄러워 하시네 머리를 어제 짧게 잘랐거든요 좀 길었다가 네 그래서 저는 머리 길이의 자신감이 비례해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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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빨이 좀 있어서 어? 지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전 자르시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어제 좀 길었어 써갖고 갑자기 잘랐어요 어제 자르고 싶어서 본인이? 네 그것도 그렇고 그 해주시는 분도 자꾸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잘랐는데 좀 많이 항상 좀 많이 자르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런가? 항상 많이 자르세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네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물어보면 그때 사실 너무 많이 잘라서 미안하다라고 아아 뒤늦게 얘기하시는 편이거든요 인정을 하시는구나 그래도 네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팬분들께서는 하나도 모르실 것 같고 그냥 저도 모르니까 지금 네 아 네 그러면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혼자 지금 혼자서 시간 거꾸로 예 가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최선 시간 이렇게 많은 칭찬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라디오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제가 말을 조금 더듬고 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네 DJ분 DJ님께서 칭찬 주시면 바로 사연으로 칭찬이 들어오고 이렇게 티켓 닦아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워낙 이걸로 유명하셔가지고 동화 아니시다 뭐 남친룩으로 워낙 유명하시고 네 이런 거로 많이 유명하셨어가지고서 감사합니다 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계속해 계속해 주세요 또 우리 민채원님께서는 요정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 말은 진짜 제 이름 때문에 그냥 붙은 거예요 그냥 이름이 정렬이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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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아니다 에이 요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에이 좀 좀 그래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름 때문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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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었냐고요? 아 작가님께서 그게 바로 지었어 알고보면 내가 만들어서 뿌린 거였으면 진짜 웃기겠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이름 뿐만 아니라 뭔가 느낌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안 어울렸으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도 안 어울렸으면은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도 찰떡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겠죠 네 기분 좋아요 들으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수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새 앨범을 발표하셨죠? 네 우우 앨범 제목이 리메이크 1.0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앨범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10cm는 앨범을 내면 그 앨범 제목이 숫자에요 네 그래서 정규앨범 1집이 1.0이고 2집이 2.0이고 이런시이거든요 오 그래서 리메이크 1.0은 리메이크앨범에 처음에서 앨범이라 1.0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 두번째 앨범이 나오면 리메이크 2.0 магазины 이런 식으로 앨범입니다 오 어 제가 리메이크 앨범 너무 해보고 싶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강만재다가 네 한 2년 전부터 준비해서 4곡이 들어가 있는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들은 리메이크 앨범인데 흔히 생각하는 선배님들의 명곡 이 아니라 인디 뮤지션 분들의 노래를 또 리메이크 하셨더라구요. 네 그 준비 인연이 녹음만 계속 2년 동안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랑 생각이랑 한 거 다 포함해서 인연이라고 얘기한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어쨌든 출발을 인디 씬에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고 지금 인디 씬에도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노래들을 오히려 제가 리메이크하는 게 더 재밌고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의미도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죠. 내 곡을 찾아서 그럼 이 준비기간 2년 중에 가장 오래 걸렸던 작업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곡? 곡을 정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곡 때문에 시작된 기획이어서 그 곡 정하고 나머지 세 곡 고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선배님께서는 약간 2곡 4곡을 워낙 잘 하시니까 너튜브 같은 너튜브에서도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커버곡 같은 것도 자주 올려주시고 라이브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도 자주 불러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본인 곡이신가? 하는 게 워낙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노래만 이렇게 찾아서 하니까 이게 본인 느낌으로 이게 네 그런 거지 아닌데? 아닌가? 이제 팬 입장으로 들어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듣는 사람들도 다 댓글들도 다 보면은 진짜 니곡 내곡이다 약간 이런 스킬이 있으세요. 좀 개성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다 좋아서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2년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 기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이틀곡 제목이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이 곡은 또 어떤 노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곡 때문에 앨범 기획이 시작이 됐고요. 이 노래를 제가 커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이 너무 좋고 약간 좀 이걸 더 확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곡이고요. 이강승님이라는 온곡자분의 곡이고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곡인데 제가 또 하니까 뭔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좋아서 타이틀곡까지 가게 됐고 이게 라디오를 나오거나 뭘 하면 곡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리메이크로 활동을 거의 처음에 보다 보니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나도 이 곡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사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좀 있고 들어보시면 특히 요즘에 듣기 되게 좋은 곡이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 원곡자분들에게 리메이크 얘기를 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을지 또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막상 피처링도 거의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뭘 부탁하는 걸 되게 민망해서 아니 맞는데 이거는 곡마다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직접 못했고 회사분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다 너무 거짓말처럼 흔쾌히 저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 모르죠 또. 본인이 아니에요. 회사분들 통해서 그게 제일 또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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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들이 제일 깔끔한 방법을 아시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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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진짜 거절당할까봐 저는 거절했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아 리메이크를 요청을 하면은 네 소중한 곡이니까 아직까지 제 곡 리메이크 당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쉽게 허락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다 이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허락을 해주실 수 있을까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겠네요. 네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분 다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렇겠다. 저는 이제 곡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 10센티 권정열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분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이번 신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네. 타이틀곡인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10센티 권정열 씨의 리메이크 앨범 타이틀곡이죠.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한 하루가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마음을 구인어 얻은 채로 무너지는 발날을 봐야 해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무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 믿어줄 수 있나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기억날까 종이에 쓰려 했던 무덤덤한 대화는 달콤해 잘 지낸 날 그렇게 말하려 해 인사하는 상상을 하곤 해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못 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 믿어줄 수 있나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아쉽겠지만 오늘은 아쉽겠지만 난 물어봐 줄 사람이 없네요 난 물어봐 줄 사람이 없네요 두끄러운 비밀을 들켜도 난 여기 있을게요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무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 믿어줄 수 있나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10cm 권정열 씨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라이브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후렴을 할 때쯤에 건방지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몇 번 나왔는데 이 노래로 제일 잘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마지막 후렴 쯤에 하고 마지막 후렴이 끝나고 넘어가서 허밍을 하잖아요 아우트로 해서 마지막에 하나 빼먹었어요 아 그래요? 방심했나 봐요 어 근데 몰랐어요 코러스도 나오고 저는 가만히 있고 약간 이런 사태가 아 근데 너무 노래정도 너무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노래하면서 나 오늘 제일 잘했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오늘 제일 잘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꼭 망하더라고요 저는 아 근데 멋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멋진 라이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이 노래 생각보다 어려워서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아니 우리 이서진님께서 라이브 유유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연님께서 라이브 장인 권정열 음색천재 유재인간 권정열 지금 귀 다 녹아서 주워 담고 있어요 아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노수빈님께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일요일 오후에 싱그러운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아요 역시 요정열님의 목소리는 넘사벽이네요 사랑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아이 계속 칭찬해주신 게 진짜 못들으시네요 네 그 노래할 때 위기도 있었어요 판넬이 눈이 아주 좋아요 아 뒤집어드릴까요? 아니요 뒤집어드리겠습니다 네 흐끼늦게 볼 때는 몰랐는데 네 되게 많이 행복해 보이는 부정인 줄 몰랐다가 네 죄송해요 이게 저도 부담이 돼가지고 저도 잊고 있거든요 항상 매일 들어오니까 노래부터 눈 맞춰서 깜짝 놀라가온 분 제가 뒤집어드릴게요 아니요 네네 또 우리 4688님께서 정열리 그거 아시나요? 무도 키즈가 있는 것처럼 10cm 키즈도 많다는 것을요 10cm 키즈로서 항상 좋은 음악 좋은 앨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cm 키즈 10cm를 듣고 자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키즈세요? 아니 키즈까지는 아니고요 네 음악에 항상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제가 훨씬 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 파워 부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정말 찾다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노래방 같은 시스템에서 어 진짜요? 네 파워업을 부른 적이 있어요 어? 목소리 어? 선배님 목소리로 파워업을 어떤 느낌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그래도 좀 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끼 보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꼭 찾아볼게요 근데 완곡을 불렀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짧든 한 소설이든 두 소설이든 찾아볼게요 그때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감사합니다 파워업은 진짜 힘이 나게 해주는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힘나게 많이 틀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갈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안여우님께서 완디 혹시 정일님께서 파워업 부른 거 들으셨나요?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렇군요 4년 전쯤에 너튜브 채널 영상에서 하상욱 시인님과 같이 부르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상욱 시인님은 거의 못 부르셨고요 제가 혼자 거의 다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들고 계시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찾아볼게요 네 말을 꺼낸 게 잘한 건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 단체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수비님께서 이번 리메이크 앨범이 CD로 나올까요? 너무나 소장각인데 두고두고 갑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소속사 친구들은 아직 얘기할 만큼 뭐야 픽스가 된 게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CD로는 안 나오고요 LP를 하려고 그건 더 소장각이네요 준비 중입니다 왜냐하면 LP는 한정이잖아요 네 싸움나겠다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겠죠 싸움나겠다 싸움나겠어 그럴까진 모르겠지만 LP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해버렸어요 LP 한다고 지금 안그래도 지금 LP 얘기하자마자 모든 제작진분들 계속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방송에서 아니 LP CD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앨범인데 그쵸 근데 앨범은 수량이 좀 많아지니까 LP는 좀 한정판 느낌으로다가 아 그쵸 아 LP 진짜 이거 소장각이다 이거는 저도 갖고 싶어요 아 LP는 진짜 아티스트도 꼭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턴테이블이 없긴 한데 저는 네? 그럼 LP 근데 그런 것도 많아요 턴테이블 없으면 LP 발매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되겠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아 사지 뭐 네 턴테이블 없어도 LP 가지고 계시는 진짜 많아요 그쵸 나중에 턴테이블 생기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만의 그 턴테이블이 LP 있는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네 턴테이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0센치 권정열 씨에게 하고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펜싱 고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10센치 피처링 민수의 짝사랑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요새 트리즈와 함께하면 베스티한 노래 룰루랄라 영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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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감성적인 노래도 달달한 노래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분이죠. 10센치 권중열 씨와 함께 만나면 해피니스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민채원님께서 턴테이블 없지만 LP 내주신다면 꼭 삽니다. 턴테이블 읽는 친구들 집에 다 들고 다닐 거예요. 은근슬쩍 홍보까지라고. 이거 되게 좋네요. 이러면 턴테이블 살 필요 없죠. 친구 집에 가서 전곡 다 듣고 홍보되고. 요새 턴테이블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많죠. 제가 없어서 아까 내가 자격이 있나 잠깐 고민했던 건데. 없어도 다. 제 주위에도 없는데 LP 모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도 좀 있어요. 없어도 모는 사람 많아요. 턴테이블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음악은 너티브를 많이 듣고. 약간 LP 감성을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나중에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 라이브를 불러주신 타이틀곡만큼이나 멋진 고퀄리티의 수록곡들 얘기도 해봐야죠. 두 번째 트랙인 짝사랑과 세 번째 트랙 가끔 연락하던 애 마지막 레모네이드까지 타이틀 포함해서 총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10센치가 어떤 곡을 리메이크해야 가장 10센치스러울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장 10센치스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질문. 그러게요. 뭐죠? 근데 이제 고민은 단순히 이거보다 더 많이 복잡하게 고민했죠. 그러니까 리메이크다 보니까 원곡자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원곡을 당연히 넘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10센치가 발매하는 거에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가장 10센치스러운 게 뭘까요? 저는 우선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원곡을 너무 해치지 않고. 근데 또 원곡이랑 다른 해석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그런 노력이 10센치 같았죠. 무슨 말인지. 10센치. 근데 약간 감성적인 것도 감성적이고. 뭔가 되게 가사에 되게 집중하게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달달한 노래는 더 달달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있고. 감성적인 노래는 더 가사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시니까. 더 감성적이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에 따라서. 그 장르에 더 빠져들게 만들고. 그 곡에 더 파고들게 만드는 그런 보컬이자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10센치스러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되게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달콤한 노래는 더 달콤하게 만들고. 감성적인 노래는 좀 더 가사에 집중하게 되는. 가사가 하나하나 더 약간 제 옆에서 뭔가 읊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원하는 느낌이긴 해요. 뭔가 말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게 막 어떤 노래는 감성적인데. 막 슬퍼서 막 휘몰아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옆에서 그냥 읊어주는데 그게 슬픈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저는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 아티스트 분이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느낌. 꼭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알았네요. 아니 본인은 계속 곡을 작업을 하시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얘기를 또 많이 들어봐야죠. 내가 그런 노래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염혜혜림님께서 맞아요. 편하고 공감되고 10cm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10cm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님 이 말도 쓰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특유의 따뜻한 느낌. 좀 좋아요. 10cm스러운 게 뭔지 좀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번 앨범곡 제목 뒤에 원곡자분들의 SNS 계정을 같이 적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원곡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거나 그럴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저도 그냥 우선 허락해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앨범의 어떤 목록을 보거나 그러면 원곡자가 드러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원곡자분들은 다 요즘에 SNS를 많이 하시는 세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조명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이 아예 그냥 그분들 계정 주소를 그냥 붙여버렸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음원 사이트에서 근데 그렇게 길게 넣어버리면 한 번에 안 보이는 걸 생각을 못해갖고 그런 좀 불상사는 있었지만 오래 보고 계시면 움직이면서 보이거든요. 맞아요. 한번 들어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원 사이트들마다 제목이 다 보인 데가 있고 좀 깔려서 보인 데가 있고 음원 사이트들 다 다른 걸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 저는 이제 앨범 소개까지 읽는 사람이라서 괜찮지만 앨범 소개를 안 읽는 분들은 원곡자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넣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께는. 한 번씩 쳐보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성공해주시면. 약간 전 다 쳐봐요. 다 쳐보는 성격이에요.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봐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새로 만든 계정인가 싶을 정도로 이걸 왜 넣었지?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지금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궁금했었어요. 초반에. 알겠어요. 제가 눈으로 얘기 많이 하죠. 저도 눈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제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 타이틀곡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의 가사가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할 거예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신이 안 서요. 올해 사귀는 남자친구가 헤어졌어요 등등 지금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든 것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저희 두 사람이 위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열씨는 힘든 일을 겪거나 슬럼프가 오면 누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나요? 그냥 잘 추스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 얘기를 안 하고? 딱히 친구들이랑 일하거나 사람들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그냥 잘 정리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편이시구나. 그럼 다 힐링이 다 되고 잊어버리게 되나요? 제가 잊어버리는 건지 약간 무감해지는 건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늘 생기죠. 그러면 다시 떠오른다거나 그 전에 일들이 그게 더 쌓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멘탈이 좀 건강한 편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좋네요. 제가 살다 보니까. 더 고생하는 분들 옆에서 많이 보면 저는 좀 이게 무딘 걸 수도 있고 무딘 게 건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네요.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요새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화를 혼자서 이런 거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보고 주변 부분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내가 화를 내도 되는 건 맞는 건지 물어봤다가 금방 괜찮아져요. 하루 안에 좀 풀리고 화를 내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화내셨네요. 저 근데 제가 화를 지지 않네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옛날에 화를 아예 못 냈거든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는 약간 무딘 성격은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해야죠. 저를 자책하는 스타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을 해라라고 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표현을 하기 시작 작년이에요? 작년부터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화낸 지 1년 좀 안 됐네요. 네.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은 아니고요? 작년. 아. 네. 작년부터 표현을 해라. 아직 새해가 됐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작년. 작년. 아. 작년부터. 작년부터 조금씩 표현을 했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해나갈 수 있나라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스타일 중입니다. 오. 좋은데요? 네. 네. 1년은 안 됐다. 작년 중순쯤 이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제작신분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화내신 건 아니고. 아니요. 화낸다기보다 물어봐요. 조언을 좀 여쭤봐요. 구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왜 이런 건데. 아. 맞아요. 그게 연기였구나. 네. 그래서 진짜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중순 정도 됐군요. 작년 중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테도 알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좀 추스리고 또 집에 가서 넣튀고 보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엄청 건강하네요. 네. 또 민망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지금 위로가 필요한 완수분들의 사연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자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0cm에 가끔 연락하던 애. 네. 10cm에 가끔 연락하던 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완수분들이 보내주신 위로가 필요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4780님. 잠시 멈췄던 음악을 정혈님 공연을 보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근데 노래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괜히 미련 남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음악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하세요. 노래... 가수... 보컬이신가 그럼? 노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는 자신감 문제인데 자신감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습 더 많이 해서 더 잘하면 되니까. 맞아요. 미련 남으면 포기하면 안 되죠. 맞아요. 저도 뭔가 나중에 계속 아른아른 떠오르고 내가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지금에서라도 빨리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시나요? 전 해요. 굉장히 멋진데. 부모님이 엄청 이 일도 반대를 하셨었는데. 아, 지금 이 일을 할 때? 그쵸. 이 일도 그렇고. 뭔가... 그냥 바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그냥 바로 생각이 들면 바로 꽂히면 바로 해요. 실행을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꽂히면. 진짜 멋있네요. 네.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망설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전 사소한 건 좀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큰 거를. 그러니까. 그건 진짜 멋있는데. 사소한 걸 오히려 못해요. 아. 사소한 거는 약간 겁이 많고. 오히려 큰 거는 어차피 그냥 해버리자. 해도 뭐 돌이킬 수 없어. 이런데 사소한 거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소한 건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것들은 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안 했을 때 후회하는 게 이게 크니까. 되게 색다른데 접근이? 저는 너무 크니까 결국 주저하게 되고. 사소한 것들은 막 짓누고 약간 이런. 전 그 반대요. 그리고 큰 것들은 만약에 도전하면은.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내가 이걸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4780님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조언을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대통령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4780님은 지금 예비 대통령한테 조언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있었구나. 이건 제가 너무 몸들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혜연 선배님께서도 제 개인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음악이 나오시는 아티스트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피처링이든 본인의 음악이든 리메이크든 이런 계속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시작을 해서도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780님께. 제가 계속 그렇게 자극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직 괜찮거든요. 아직은 멀었어요. 화이팅. 계속 드릴게요 자극. 우리 2909님께서 회사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른 직원의 실수를 제가 캐치했는데 덤택이 쓰게 생겼습니다. 나 힐링받고 싶어요 라고 어떤 일인지 너무 궁금하다. 네. 이거는 웬디님 전무인데 지금. 지금 웬디님은 다 이제 말하시거든요. 네.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아 또 신중하구나. 덤택이를 쓰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거는 얘기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해야죠. 얘기 못할 것 같긴 한데. 아 또 못해요? 이런 건 얘기 못해요. 작년 중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가 피해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맞아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 그러니까 이입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웬디님이 이 상황이라면. 아 이게 만약에 내가 겪었다? 제가 많이 덤택이 썼어요. 직전이에요. 아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어렵네. 잠깐만. 아 근데 저는 그럼 제가 아까 웬디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대신 얘기하면 웬디님처럼 빨리 조언을 구하세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해서 조언을 구하고 수영을 하시고 덤택이 쓰지 않게 본인이 당하는 거를 조목조목 따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크지 않다면 그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실수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실수를 직접 하신 직원분께 가서 덤택이 쓰기 전에 가서 사실 제가 그걸 봤었었는데. 그러니까 직구로 딱 가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혼나기 전에.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덤택이 씌우기 전에 그 직원분한테 가서 제가 사실 그때 봤었겠는데 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아 어렵다. 아 맞아요.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네. 하셔야 돼요. 전에 혼나기 전에. 손해보시면 안 돼요. 네. 실수로 하신 게 아닌데. 왜냐하면 다음번에 한 번 찍히면 회사에서 내가 계속 실수하는 사람으로 또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쓰면 진짜 안 되죠. 네. 일이 얼마나 통제에 따라. 덤택이 쓰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렵네. 여기까지 우리 완수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가 도움이 됐나 봐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Let's hear it. 아 아주 따뜻한 더 포근함 네 말뚝에는 없지 I just want you to love me I want you to love I want you to love me 광고 듣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우리 이구공고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 중이었는데 화이팅 할게요 라고 지금 지금 출근 중이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일단 도움이 잘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도움됐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공감해 주시고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 그러니까요 이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약간 MBTI가 저랑 비슷하실 것 같고 아 약간 그리고 느낌표가 정말 많고 그러니까요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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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된 게 있는 것 까지는 없고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 워낙 많으니까 리메이크는 저 어릴 때 진짜 옛날인데요. 저 어릴 때 듣던 가요로도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잘 어울리는 곡들도 찾아야죠. 너무 잘 어울리시겠어요. 어떤 곡들인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1순위가 있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 듣던 노래인데 1과 2분의 1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알아요. 근데 그게 저 들을 때마다 너무 10cm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멜로디 스타일이 그래서 그 노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리메이크를 그 노래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엄청 예전 곡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리메이크도 많이 됐고 저도 해보고 싶어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구공고님. 소원의 진짜 대박이다. 이구공고님 ISFP래요. 우와! 이러면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 성격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아니 왜냐면 저도 느낌표랑 유유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느끼신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해 제가 이렇게 막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도 이거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공감해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는 것만으로 제가 답장을 보낼 것 같아서 이 스타일이 약간 저 같았어요. 답장 스타일이. 그걸 거기서 느낀 거구나. 너무 반가워요. 이구공고님! 무슨 일이야! 진짜 손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진짜. 이게 ISP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해 잘 봐요. 맞아 맞아. 말 못하니까 또. 말도 못하고 억울한 거 그냥 참고 말지. 근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계속 덤택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이미지가 또 다르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꼭 얘기를 하세요. 화이팅! ISFP를 대표해서 이겨주세요. 네! 화이팅이며! 으쌰! 우리 10cm 권영열 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와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MBTI라는 것도 아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활동 계획은 공연 많이 해야죠. 많이 하고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새로운 10cm 오리진하고 또 새로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그때 또 오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진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저도 계속 웃으면서 재밌게 또 대화도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어.. 이렇게 제가 라이브를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아.. 진짜 고품격 라이브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MBTI에 대해서 또 알아가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앨범이 나오신다면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나와주세요. 네. 그럼 저는 권정열 씨 보내드리면서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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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